지방선거의 의혹 3일 날 시시됐던 지방선거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일종의 전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가다 보면 4.15 총선에서 만날 수 있던 많은 의혹이 이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테스트되었다, 실험되었다, 검증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 HS님은 엑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울산, 인천, 대구,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분석작업 결과 사전투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파트너 HS님이 6월 17일 내보낸 6.13 지방선거도 사전투표의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가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평균 10%가 민주당이 당일투표보다 높다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요 도시 6.13 지방선거 분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울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출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으로 해서 지금 사건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진행상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테이블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는 총투표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17만 8,763표 그 다음에 왼쪽에 네 번째로 내려오시게 되면 당일투표 총수는 35만 4,104표 정도가 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40만 표가 넘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송출호 후보가 첫 번째 칸입니다 송출호 후보가 획득한 11만 표 김기현 획득한 6만 6천 표 이렇게 따지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사전투표에서는 송출호 후보가 62.86% 김기현 후보가 37.14%입니다 또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로 나누지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송출호 후보가 53.74%를 김기현 후보가 46.25%를 차지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거소투표가 총투표자 수가 1137명의 퍼센테이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전과 당일은 민주당 대통령은 플러스 9.11%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차이가 마이너스 9.11%포인트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낮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투표는 상당히 정직하다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당일투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학은 위대하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와 거소투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소투표는 표본의 수가 아주 작습니다 1137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137개의 표본수를 가지고 당일투표들을 일종의 모집단으로 보고 그것을 추정한 값이 송출호 후보 같은 경우는 52.7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47.23%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당일투표의 푸론셋값하고 거소투표의 득표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불과 1137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당일투표를 추정한 결과도 오차가 0.9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정도라도 통계학에서는 아주 큰 표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현대통계학이 주장하는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하게 모집단의 최종값을 예측할 수 있다 전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거소투표에 불과 천몇개 정도의 투표 표본수를 가지고도 최종값이 해당하는 당일 득표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송출호 후보의 최종값 당일 득표율은 53.7%에 반해서 거소투표는 52.77%입니다 오차는 0.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의 법칙을 여지없이 깨어버리는 크게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표본수는 엄청나게 큽니다 17만 8,763명이다 엄청나게 큰 표준수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추정값과 당일투표의 최종값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려 9.11%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 법칙 대수의 법칙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집단에서 나온 추정값은 모집단의 최종값과 거의 비슷해진다 1000개 정도의 표본수를 갖고 있는 거소투표 1137개를 가지고 모집단의 최종값에 해당하는 당일투표를 추정한 값이 그 격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전투표는 엄청난 표본수 17만 명을 넘어서는 표본수에도 불구하고 표본오차가 너무나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통계학의 법칙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8년도 6.13 지방선거의 다른 도시들의 기관장 투표와 마찬가지로 항상 민주당 후보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항상 풀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 크기가 8.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8%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조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송출호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율 61.76% 송출호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율 65.06%입니다 항상 송출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가 더 인플레이트 돼 있다 더 높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김기현 후보 측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율은 38.24% 관외 사전 득표율은 34.94%입니다 그런데 야당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관외 사전투표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송출호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를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를 더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특히 조작 가능성이 높은 개입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관외 사전투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통계적 분석 결과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전투표에서도 강도를 따지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17만 8,763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오차가 9.11%포인트만큼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통계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 반면에 거소투표는 표본수가 불과 1,137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본수를 가지고 정확하게 당일투표의 득표율을 예측할 수 있다 오차범위는 1%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더라 이런 모든 정황을 비교해 보면 특히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통계학의 기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이 깨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로 2020년 4.15 총선 4.15 총선에서 조작 가능성과 매우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